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 뉴스 레위기 11장에서 13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레위기 11장이 없으면 다니엘 1장은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육과 번성을 위한 영양사이십니다. 셋째 산모에게 출산휴가를 꼭 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넷째 제사장에게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밑줄 치며 반드시 외워야 하는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다섯째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과는 수직적인 관계를 이웃과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며 살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 뉴스 레위기 11장에서 13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36일 레위기 11장 여왁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빈을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빈을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빈을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 돼.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색임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의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리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오.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오.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발며마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귀래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레위기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련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숙제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우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제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귀랜이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제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제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레위기 13장 여왁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 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 즉 정하근이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 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제사장은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였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한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의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그는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랫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의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1회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1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1회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눈은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대머리에 도둔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쓰예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입수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쓰예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1회 동안 간직하였다가 1회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나레나 쓰예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다.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살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살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나레나 쓰예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1회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에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살으라. 이는 거죽에 있던지 속에 있던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오. 그 의복에 나레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배우세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귀레니라. 오늘 우리는 뇌위기 11장에서 1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복은 생명의 복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먹을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식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식생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나라 음식법인 레위기 11장을 잘 실행하고 가르친 다니엘의 어머니 덕분에 다니엘은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 너부가니살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여 제사장나라 율법을 지켰고 결국 바벨론 제국의 하수인이 아닌 제사장나라의 선지자가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목회자를 위한 39기 통성경 렉처로 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한 통성경 지도자 과정입니다. 3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3월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총 6일에 걸쳐 통성경 방법론에 따른 성경 전체 스토리와 각 교회에서 통성경 학교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를 제공할 것입니다. 통성경 렉처로 코스에 오시면 수료하신 여러 교회 목회자님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통성경 연구의 내용들을 공유하실 수 있으며 통덕원의 각종 컨퍼런스와 재교육 프로그램 통성경 교재 구입에 여러 혜택을 받으실 것입니다. 1차 등록일은 2월 14일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희 통덕원으로 전화주십시오. 전국의 목회자님들과 성경 한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며 3월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